4월입니다. 뭐 했다고 4월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4월의 첫날입니다. 저는 지금 메이크업 겟레디 영상 하나 빠르게 찍고 지금 나가야 돼요. 오늘 다이소도 가야 된다. 다이소 가서 미니 삼각대 사야 되고 사실 제가 카메라 미니 삼각대가 없거든요. 지금도 이거 화장대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걸쳐놓고 쓰는 거예요. 미니 삼각대랑 먹었죠. 유자야 언니 간다. 언니 간다고. 간다고. 가이소에서 삼각대 사야 된다. 가이소에서 삼각대 사야 된다. 그리고 증명사진 찍었는데 증명사진은 이따가 6시 반쯤에 찾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산 삼각대가 약간 힘이 없는데?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증명사진 찾았어요 맞지? 증명사진을 조금 전에 증명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액자, 미니 액자를 항상 주세요 지금 이것만 집에 한 5개가 있거든요 또 받았어요 그리고 약간 충동적이긴 한데 이거는 트렌치코트를 샀거든요 원래 차르르 한 거 사고 싶었는데 그 어디에도 파는 데가 없고 얜 좀 빳빳하고 안에 안감 있는 건데 6만원? 그러길래 그냥 샀어요 바로 까만색 이거는 내일부터 입을 겁니다 저는 이제 집 가서 밥 먹고 정리하고 자야겠어요 안녕 오늘은 강릉에 몇 번이야? 강릉 가려고 가다가 수게소 들려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오오오오오 이건 아치, 일일은 아치 밥 먹고 있다가 알파카.. 알파카 어디였을까? 알파카를 보러 갈 거예요 홍천에 가는 길에 있다고 해서 알파카를 보고 강릉으로 갈 것입니다 이거 어제 살은 트렌치코트 알밥정식을 먹을게요 알밥정식 알밥 내가 진짜 흘리지 않고 잘 먹었을때 그냥 먹고 먹어라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붙인다 그렇게 자꾸 하면 앞치마는 의미가 뭐가 있네요 그렇네요 아 간판 얘기요 알파카 이러고 있어 보게들고 뭐야? 저 차장 왼쪽인가 본데? 아 여기야? 알파카 월드에 도착해야 된다 야 쟤 의자마 알파카 알파카 월드를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기다려서 버스를 타야 된다 아 주말은 수시로 운행이라든가 수시로 운행이라든가 수시로 운행이라든가 수시로 운행이라든가 사람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는거지 그거 알아? 뭐? 가방은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건가? 해봐 아 거기 시벌한다고? 하지마 야! 저거 있잖아 야 깜지였어? 때릴 수가 없잖아 깜지였어? 어 어이없네 투바리오님 투바리오님 와 와 안녕하세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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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방 이렇게 메면 이상하냐? 아니 괜찮나? 괜찮나? 어 근데 응 티켓검찰이 아니면 아 무슨 입이 했냐? 어 기운만 내는거지 쟤 뭐라고? 뭐 있어? 쟤 걸어다니잖아 어? 뭐야 쟤 왜 저기 혼자있어? 아잇 우리 보고 있는거 같은데? 쟤 친구가 없는 친구인거 같은데? 친구가 없는 친구야? 니 친구구나? 어 야 알파카 우리 보고있어 이 바로 앞에 있잖아 바로 앞에 어디계세요? 완전 바로 앞에 눈 부셔가지고 야 펼쳐가지고 아니 나무 바로 뒤에 여기 바로 앞에 아 알파카 쟤 찍어주면 안돼? 안보여 근데 손 땡겨봐 위에 오른쪽 오른쪽 알파카입니다 야 짱 커 쟤 알파카입니다 헐 어떻게 해서 저렇게 생겼니? 어머나 완전 신나버린 윤진이다 어머나 우리 본다야 우리 알아본다야 왜 이러났어? 야 진짜 상상적인 동물같이 생겼어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니까? 어머나 쟤 왜 저기서 머리도 취해 유자같아 집어넣기 힘든데다가 머리 집어넣는 거 유자같아 어머나 이거 까만 알파카다 되게 귀엽잖아 귀여워 어머나 알파카가 이렇게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너무 귀여워 출발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기차를 타고 알파카 먹이를 들어갑니다 뭐? 기차를 알파카 네 알파카가 있어요 귀여워 우와 우와 잘생겼어 우와 아 아 야 내 손은 먹으면 안 돼 없어 미안해 미안해 없어 없어 없네 미안해 없어 미안해 미안해 쟤 어리둥절인데 지금 미안해 너무 먹을 거 없어 다 먹어버렸어 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네 친구들이 먹은 거야 맞아 얘는 왜 저기 홀터리 정도 없어있어? 올려서 맞을까? 아이가 올렸을까? 그냥 앉아있는 거 위자 같아 아 아 다리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 아 목 밖에 안 보여 쟤 왜 이렇게 어기적 어기적 걸어? 야 뭐 내려왔어 독수리다 야 독수리 어디? 여기 내려왔잖아 방금 내려왔어 어 야 독수리 짱 커 내려올라 그러면서 쟤? 쟤는 저 밑으로는 안 내려오나봐 어 다리가 닮아서 못 내려오는 거 아니고? 길어 내려오면 올라갈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해서 못 내려오는 거 아니야? 어 너무 쪼끄면 근데 이렇게 뽀시색이야 얘 진짜 귀엽다 쟤 어 여기 또 얘네 흑염소같이 생겼는데? 그런 거 같아 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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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수리봉이 얘 저 아래에도 알파카가 있네 수리봉이 너무 귀엽다 수리봉이 뭐야 방금 날아가려고 했어? 눈뜨렸는데? 얘도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우와 어떡해 나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 양 여메 여메 너 들켰어 관종인 거 여메 여메 쟤네 뭐해 쟤네도 그루밍해? 야옹 몽몽 여메 어이에이 꼬질꼬질해 근데?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자물쇼 앉는다 열? 열 줄 아는 거 아니야? 열 줄 아는 거 같은데? 열 줄 알아 야 얘는 머리 잘라줘야겠다 열 줄 알아 다 열었어 똑똑한데? 어 진짜 열라 그러나봐 주변 애들이 야 너 열 수 있어? 열어어어어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조금만 더 하면 열릴 거 같은데? 막 그러고 있는 거 같은데? 내 머리 더 온다 쟤는 머리 왜 이렇게 덮수룩게? 포기했다 왜 저렇게 얼굴 시에 휘걱되는 건 뭐야? 자기야 오늘 온다 얘 뭐야? 너 왜 와? 얘 왜 이렇게 머리 덮수룩게? 그니까 내 말이야 뭔가 이 큰 애가 제일 센 애 아니야? 누구? 방금 솟이소? 어 방금의 로또 툰 소리 들었어? 얘네 머리 깨진 것 같은데? 갑자기 박쥐기 난다고? 뭐야? 하품했어 하품했어 이렇게 별거 아니구만 박쥐기 왜 했어 그때? 왜 깜짝 놀랐어 두개고 깨진 소리 났는데 분명히 참고 있지 너 아픈데 왜 비비는거야? 뭐지 저게? 내가 미안해 박쥐기 하지 말자 그로밍하는거 같은거야? 조금 아팠어 사실 여기 약간 긴장감이 변경이 한 마리는 느긋하게 씹고 있고 쟤네 구경꾼들이라고 저 뒤에 있는 애들 아니 왜 저렇게 불편하게? 쟤는 아니니 알파카랑 산책을 하려고 왔어요 뭐야 왜 침 뱉어? 침 뱉은거야? 내가 끌테니까 네가 먹이를 줄래? 왜? 나 먹이 주는게 무섭거든 줄까? 할 수 있어 둘 다? 아니 눈 봐 반짝이야 어떡해 너 어디로 가고 싶어? 너 확 끌어 이제 왜? 내가 방안주로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너 어디로 가고 싶어? 너의 의결에 맞게 약간 네가 리드는 어느 정도 해줘야지 그래 그럼 오네 그래 그럼 오네 아 야 먹이 주지 말고 그것만 약간 흔들어봐 너무 자주 주지마 벌써 끝나 그러다 이쪽으로 가자 우리 내려갈까? 너 내려갈 수 있니? 내려올 수 있어 그래 봉지만 흔들면서 와봐 살짝 끌어봐 오던데 소심아 너무 빨라 얘 너무 빨라 얘 무서워 여기 있네 소심아 여기 있네 야 너 아줌마 어찌나 이뻐 그구나 귀여워 어떡해 한 봉지 더 있지 근데 아 한 봉지 더 있어 그건 돌아갈 때 어 그걸 나한테 줘봐 내가 그걸 봉투 흔들게 하나 더 있는 걸 나 줘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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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질지 몰라 그치? 어디로 가질지 몰라 여기 있다 두 명 다 먹이 있다 어디 갈래? 두 명 다 따라와 소심아 왜? 왜 묻혔어? 얘는 이름이 소심이래요 성격이 소심하데요 넌 너무 귀여워서 앉을 수가 없다 기다려봐 인마 소심아 너 털이 왜 이렇게 더러워? 너 왜 이렇게 뱅글뱅글 도니? 나 찍기 힘들게 난 네 얼굴을 찍고 싶은데 약간 자본주의인데 약간 자본주의인데 얘 왜? 왜? 그때 거기 생각 안한다 강아지 카페 먹이 주는 사람 근처에만 강아지 잔뜩 모여있던데 그대로 있던데? 몰라 우리는 먹이가 없어가지고 강아지가 없었잖아 맞아 너 어디 가는 거야 근데? 나도 알려주면 안 돼 어디 갔지? 안 돼 안 돼 그건 먹으면 안 돼 너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배탈 난데 너 그래 그래 너 진짜 잘 먹는구나 너 혹시 밥을 이렇게 밖에 못 먹는 거니? 네 너 안 먹는데? 너 진짜 안 먹는데? 귀여워 너 하나를 그렇게 오래 먹는 거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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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게 된 거야? 저런 게 된 거야? 저런 게 된 거야? 저런 게 된 거야? 귀여워 저는 알파카가 귀엽긴 한데 무서워서 근처에 못 가요 귀여워 너 어디 갈 건데 근데? 너 같이 집으로 갈 거야 아 안 돼 먹으면 안 된다니까 너 되게 잘한다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안 무서워 달라고? 나 안 그러면 이거 먹고 죽어버린다 하하하 너 솔직히 말해봐 왜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지금? 하하하 지능적이다 야 야 얘 근데 왜 이렇게 온몸에 풀을 묻히고 있어? 뒹굴렀나? 그런가 봐 너 뒹굴렀어? 대답했으면 좋겠다 너 어디서 뒹굴렀는데? 하하하 지 친구들은 안 죽었어 야 너무 자주 주지 말아봐 왜 이렇게 자주 줘 걔가 오히려 안 가잖아 어? 으악 간다 귀여워 귀여워 하하하 하하하 나? 귀여워 왜왜왜 왜왜왜 귀여워 귀여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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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마음이 약해서 안 되겠어 하하하하 하하하 안 줄 수가 없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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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강하게 하하하 하하하 너무 잘 먹었어. 네 봉지 흔들어봐. 들어가라 보게. 나한테 없어. 여기! 소심아! 소심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네. 난 얘가 좀 무서워 근데. 왜 그래? 어. 그거 다 먹였어 그거? 다 먹였어? 아니 조금 있어. 다섯 알 남았어. 이거 다 먹으면 들어가면 되겠다. 소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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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너만 따라가네 이제. 봤다. 날 봐버렸다. 너 진짜 좋아하는구나 먹을 거를. 너 혹시 밥 안 먹니? 얘 발 바닥에 끌리는 소리 되게 귀엽지 않냐? 포시락 포시락. 아 밥 먹으면 안 된다고 해. 너 얘 키우라고 하면 키울 수 있을 거 같아? 숨겼으면 어떻게 해? 안 뱉잖아. 그 부산에 알파카 키우는 사람 있대. 그니까 너한테 키우라고 하면 키울 수 있을 거 같아? 아니 돈은요? 어? 돈은? 돈 네가 내야지. 그럼 안 되지. 네가 주인인데 네가 내야지. 그럼 안 되지. 야 그 내 손이야. 내 손. 다 먹였어? 조금 남았어. 이거 줄까 지금? 얘 방 꾸르륵했다. 근데 뭐라 그랬어? 꾸르륵했어. 내 책임질 하는구나? 인간. 쪼잔해. 잘하다. 잘하게 됐다. 친구 따라가는 거야? 귀여워. 진짜 친구 따라가는 거 같은데? 걸어가는 거야? 먹을 걸 안 주운데도 걸어가잖아. 맞아. 맞는 거 같아. 친구 따라가는 거 같아. 너 봐봐. 맞아. 뭐야. 나도 이렇게. 엄마한테 그래. 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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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듯. 야 이거 빈. 빈 껍데기야. 빈 껍데기. 보완합시다. 헉. 허리동절 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너 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봐 그 자리에 좀 놀아봐 너 지금 자연광 때문에 되게 멋있어 야 먹을 거를 아예 숨겨봐 주머니에 넣어봐 주머니에 넣고 그냥 없이 산책해봐 어 너무 그거에 의존하지 말고 해봐 한 번 올래? 어디 갈 거야? 얘도 진짜 먹을 거에 막 목매진 않을 거 아니야 지가 걷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걷고 싶을 거 아니야 야 이거 라바한테 가봐 라바? 어 너는 소심이야 라바가 아니고 간다 진짜 보고 가네 안된다 안 된다 맞는 거 같아 너 나 이거 먹고 죽어버린다 안 된다 사료 꺼내라 그러는 거 같아 돌아가자 어 사료 주지 말아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봐 귀엽다 자연스럽게 걸고 싶구나 어 얘가 지금 안 가는 거야? 어 힘 줬어? 응? 힘 줬어?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약간 살짝만 당겨봐 가자고 그거 말고 네가 가면서 끌어야지 아니야 해봐 한 번만 안 돼 목에 연결된 줄이 쟤 뭐야? 쟤 뭐야? 몰라 여기서 이렇게 뛰어나왔어 뭐야 쟤? 왜 너 어디 가는 거야? 쟤 뭐러? 왜? 나 없어 야 지금 진짜 이쁘다 야 지금 진짜 이쁘다 너 뭐 보고 있어? 너 각도를 아는 알파카야 혹시? 45도 완벽해 소심아 저 밑에 친구들이 보고 있는 거야? 뭐야? 보여? 그게? 어 아 보이는구나 너는 왜 친구들이랑 같이 안 해? 맞네 쟤네 보고 있네 완전 쟤네 보고 있네 이게 뭐야? 카메라야 카메라 왜? 왜? 얘 진짜 딱하다 왜? 어? 왜? 얌전해? 어 이제 가자 야 야 우리는 멋있게 먹을 거 남은 걸 그냥 돌려드리자 아니야 주고 가? 어 그럼 여기서 다 줘버려 그냥 아니야 혹시나 모르잖아 얘가 안 갈지? 집으로 갑시다 지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야 님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소심아 일로와 소심아 소심아 여기 있다 소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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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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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와 근데 소심아 저 친구는 뭐야? 저 친구는 뭐야? 저 친구는 자유로운 친구야? 얘 지금 뭐라 뭐라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몸으로 오물거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줄게 진짜 협박하 얘가 진짜 먹지는 않거든? 협박하는 것 같아 진짜로 너무 귀여워 너는 틀었어 바보야 너의 소중한 간식을 가자 가자 집으로 가자 집에 가서 쉬고싶은데 너도? 넌 외양성인이네 외양성인이 미쳤어 대답도 안 하나도 되고 안녕하세요 문진이가 뭐라 뭐라 하면서 알파칼 데리고 오고 있어요 왜 quantities 아, 안돼. 가자, 가자. 가자. 아이씨. 왜 팔 두고. 야, 근데 나 떨릴 것 같은데? 진짜 가기 싫어? 넌 혹시 집을 싫어하는 집? 왜 좀 가기 싫어? 아이씨. 여기는 강릉의 아비오라는 호텔입니다. 이거는 일회용 슬리퍼고 여기가 욕실이랑 화장실? 그러면 안되고 침대 있고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오션뷰! 지금 밤이라 이거 안보이는데 아무튼 바로 앞이 이렇게 쭉 바다예요. 오션뷰 개쩐다. 어떻게 바다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 여기 한 명도 없어. 왜 그래? 여기는 없는 바다인가 봐. 아, 그래? 여기가 1층에 있는 카페. 여기가 엄청 예쁘죠? 그 큰 유리창이 너무 좋아요. 아, 한 판? 도시락? 내일 도시락 기정으로 하나만. 커피 기정 자동으로 하나요? 네. 그리고 오늘은... 내일 도시락 기정으로 하나요? 네. 네. 견제는 한 번 더 드릴 때 후에 내일 오셔서 커피 기정 결제하고 참가하시면 되시고요. 네. 오늘은 도시락 기정으로 결제해 드릴게요. 이거는 동해 기정이에요. 진품이에요. 이거 품질 보증서야. 동해 기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내일 뭐 뭐 예약했어? 원래? 이거랑 커피? 하나씩? 아니, 커피 하나. 커피 하나 예약한 거야? 응? 아니, 그냥 물어볼게. 너도 하나 가져갈래? 아니야. 너랑 나 하나 가져갈까? 가자. 차에서 먹자. 어? 차에서 먹자. 어? 나 가져갈까? 어? 나 가져갈까? 내 건데? 넌 알아도 해. 이기적인 인간? 사장 한번 먹을래. 그래. 지금은 감자 옹신을 먹으러 왔습니다. 냄새. 아, 내가 좋아하는... 술빵 냄새. 술빵 냄새. 좀 달라졌네, 포장법이? 그래? 아래 원래 비닐 깔려있었나? 나 잘 몰라. 아니,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이것도 맛있어? 커피가 더 맛있지? 커피가 더 맛있긴 해. 이건 그냥... 술빵 같아. 음. 좋아, 좋아. 이거 맛있지? 커피가 더 맛있긴 해. 이건 그냥... 술빵 같아. 이거 맛있지? 맛있겠다. 나 감자전 너무 좋아. 야, 더 맛있잖아? 응? 좋아? 응. 우리 살아나 봐. 정용주민 하자, 너. 이게 감자무스. 왜? 죽 닭초야. 응. 감자전분 때문에... 응. 쫀득쫀득. 꾸덕붕한 거지. 음. 음. 오늘 아침aning... 여기서 첫 앨범인데... 두 사람 찍어. 해봐. 후살 있나봐. 진짜 숙제 때문에 통제하는 건가? 근데 그 정도로 사람이 많지 않잖아. 저희는 바이크 타러 갑니다. 여기는 안목해변의 롱브레드라는 카페입니다. 이게 청포도다. 고아봐도 청포도 색깔. 이건 밀 큐티. 맛있어. 여기는 이렇게 바로 안목해변이 쫙 보여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갈비가 너무 많아. 왜 잘 나와. 사이카가 잘 나와서 기분이 좋은 일이지. 다이어트하는 길을 딴는게 잘 보여요. 다이어트하는 길이 일이죠. 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징어 튀김 먹어봐. 진짜 맛있어. 오징어가 부드러워. 아 오징어 안 구워해. 아 먹어봐 근데 한번만. 조그마한 오징어 튀김 입힐 텐데 그러면? 이거 먹어봐 이거. 얘 조그맣다. 오징어가... 가출했습니다. 안 뜨거워. 안 뜨겁냐? 몰라? 딴 데 오징어 튀김보다 맛있는데? 나 오징어 안 좋아해. 진짜 맛있어? 이거 오뎅도 이거 들어 있어. 그냥 오뎅이 아니야. 밥 볶아먹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조식은 이렇게 다 갖다 주시고 이거 콤프레이크인가 보군. 이런 소나무 뷰를 보면서 먹을 수 있어요. 아 눈이 너무 부셔. 나한테 여기서 족보했던 거 같은데. 갑자기 족보를. 여기는 송정해변이에요. 아 모래가 좀 깔끔하지 못하군. 그는 이 시각에서 구매했다. 내가 옷 갈겠지? 집에 가는 길에 라면을 먹으러 사계서 왔습니다. 만두는 너 다 먹어. 난 만두 안 먹어. 맛있겠다. 냄새 장난 아니네? 진짜 맛있겠다. 얼떨 글에 만 원어치 사는 제형. 진짜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근데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자 기득이 폈어? 유자 유자 뭐하고 있었어?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김유자 그렇게 싫어? 가 짐을 좀 풀르고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동일 기정에서 사온 커피 기정 어제 예약 걸어놓고 오늘 사왔거든요 오늘 받아왔거든요 여기가 이 커피 기정이 진짜 맛있는데 오후에 3시쯤 가면 항상 기정이 다 나가고 없어서 예약을 걸어놓고 사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렇게 큰 택배가 3개가 왔어요 이게 일단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이니스프리에서 보내주신 거 이거 아마 비자시카밤일 거예요 아 깔끔하네요 패키지가 아주 깔끔 이렇게 민트색 박스에 비자시카밤 딱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게 여기 랄라블라 체험단이라고 써있는데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뭐야 또 엄청 크잖아 이렇게 패키지가 아주 감성 돋는 패키지네요 이게 벚꽃 크림 라라비쉬랑 르누아르 한정판 4종 패키지래요 아 그런 거였어? 크림만 오는 게 아니었어? 이거 랄라블라에서 테스트해봤는데 괜찮았어요 이 엄청 큰 박스는 바비그라운에서 보내주셨다고 써있어요 안에 이렇게 쇼핑백으로 들어있군요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다 이거 그거 같아 그 카페에서 주는 커피 캐리어 오늘은 청락받고 진짜 많이 남아서 지금 잠깐 시간이 남아서 앞에 들어왔어요 지금 뭘 챙겨왔기 때문에 전집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마우스를 안 가지고 왔어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이거 먹어 다이어트 빵이 왔어 어? 이거 팥득이야? 어 뭐야? 야! 메뉴 버터 시켜 제발 일단 이거 스티커가 너 어? 왜 이렇게 차? 야, 두 개 시켜. 그럼 두 개 시켜. 이거 두 개? 아, 두 개요. 난 로제 파스타 먹고 싶어. 이거 시켜줘. 로제 먹고 싶대, 쟤. 이거 하나랑 로제 시키자. 그럼 로제는 볶음밥 어때? 아, 좋아. 여기 매운 강도를 미쳤어. 매운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대. 너 매운 거 먹을까? 네 개야. 나 피자 빨리 시키자. 이거 뭐 할 거야? 안 보여요. 여러분의 선택이 바뀌겠습니까? 아, 비비큐치킨. 이거. 그래, 이거. 맛있어? 아, 이거 있네. 술 먹으러 왔어? 그냥 맥주도 설마 저렇게죠? 아닐걸? 그럼 난... 굳이 있는 거 같은데? 어. 야, 뭐야. 이민지 없는 방법. 진짜. 진짜. 아, 이민지 물이야? 어, 이민지 물이야. 뭐 하는 건데? 브라이크 찍으라고. 아, 누가 찍겠다는 게 아니라? 먹으면 돼. 아, 네가 찍어, 그럼. 비유. 이거 찍어서 뭐 해? 뭐야. 그냥 꽉쳐봤어. 이민지한테 보여주기. 어. 이민지야 너의 물이야. 가자. 우리 얄밉게, 얄밉게 먹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줘. 진짜 개 뛰쳐나오고 싶겠다. 아, 너무 맛있어. 그누나, 먹어, 먹어, 먹어. 야, 이거 카스테라야? 카스테라요? 이거 빵. 아니, 이거 빵이 아주 파란색이네요. 저기요. 그럼 이제 면으로는 없잖아요. 이것은 물이다. 이것은... 넌 장샘이다. 뭐야, 얘들아. 천천히 먹어. 어. 너 뭐야, 인간 이런 거랑 먹어도 맞아. 맞아. 빵. 먹을 수가. 이게 뭐야, 스테이크야? 스테이크 샐러드야 뭐야? 빵에 스테이크 샐러드. 어디 나와요, 슈슨이. 면이 없네요. 야, 에프가 언제 보내주겠지? 어? 내가 주문했는데 안 줄 거야. 면만. 라면 먹으러 왔어요. 라면 먹으러 왔어요. 잘 먹으러 왔어요. 카스테라요. 저는 마제멘 시켰습니다. 뭐가 넣을 거야? 이거? 왜? 어? 왜?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니요, 됐습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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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카라모치라면.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문 안 들어갔는지 모르고 하여섯 시 기다렸잖아. 내 말이 바보네. 되게 맛있어 보인다, 근데 진짜. 맛있어 보여? 어. 약간 매콤해 보이는데. 어. 밥 먹고 피콘 먹으러 왔어요. 이게. 무슨 찰빵. 찰코피콘. 어, 맛있겠다. 어, 말랑말랑하네. 먹어봐. 맛있어? 똑같아. 내가 먹었어. 뭐 타자 제일 잘하네? 니 계정 요즘 먹스타그램인거 알아? 응? 니 계정이 요즘 먹스타그램인거 알아? 니 계정이 요즘 먹스타그램인거 알아? 무슨 다 먹고살자고 했는데. 먹을거밖에 없어. 다 먹고살자고 왔는데. 다 먹고살자고 왔는데. 아, 말리케 있었어. 저게 정문인가 봐. 난 몰랐다고. 우와. 누가 봐도 저게 못갓 생기잖아. 내 말이. 어, 이거 있다. 포토. 또 인생사진 멋잇갱이 세리냐 블루베리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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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찍어줘 아직 아닌데? 어디 보잖아 여기 그러니까 좀 신호신호 한 곳인 거 아닌데? 카페에 있었는데 갑자기 향을 되게 많이 피워서 그냥 가 찍을게 향 너무 많이 피워서 향냄펴놔서 밥 먹으러 갔는데 자꾸 벚꽃 찍으라고 난리 난리 쪼아 피야 벚꽃 많은데 쪼아파 아니야? 이렇게 양쪽에 벚꽃 쫙 있는데? 이게 베이컨 할라피뇨 스파이티? 네 할라피뇨 먹어봤어요 베이컨 냄새 난다 할라피뇨 여기 있네 맛있겠다 신경이 생겨서 처음보는 뮤지물이야 저거 같아 생겼어 뭐? 마르겔 있어? 그 위에 이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 몰라 난 이것도 어릴 때부터 취향 갖고 간 건데 나는 치킨은 무조건 술자리고 피자도 무조건 신이야 잘 어울리지? 진짜 맛있다 아 2층에 팬케이크 에피데믹 서울 말도 안 나오네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리로 올라가야 되나? 아 이리로 올라가야 되나 봐 여기야? 저기야? 길이 없어 뭐야 아 혼란하네 어떻게 해? 바나나, 부추 바나나? 뭐가 가능한 거야? 아니 사과를 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게 가능 아아 아 근데 그거 되게 흔 나잖아 같은 페리어와 똑같이 없어서 나도 맞아 짐을 해보기가 같던데 이렇게 짐을 다 빼잖아 그 컴퓨터 컨테이너 거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야 가면 이던데 맛이 나지 보고할 거야 근데 진짜 여기 색깔을 잃었거든? 근데 그 이유는 냄새가 나 아 초콜릿 색깔 근데 나는 냄새가 나 어떻게 바라나 통맛이 나지? 아니 그리고 색상이 노란색이면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그냥 아무 똑같은 거 있잖아 진짜 잘 안 보인다 근데 약간 혼란스러워 그치 약간 나도 먹고서 이게 뭐지 아니라고 해서 맛있는 거 같아 오 맛있는 거 같아 이건 마치 두리안 타이를 처음 넣었을 때 그 느낌인데 좀 맛있는 거야 그럼 맛있는데 오 미쳤다 사진의 부분이랑 똑같아 양이 많네 어 많다 큰 거 안하길 잘했어 너 시켰으면 이만큼 나왔을 거야 난 이거 좀 크게 자르고 싶은데 아이스크림이야? 그냥 아이스크림으로 보네 오 쓰지 않았어? 왜 꺼냈는데 그대로지? 어 어떡해 그냥 먹어서? 네 이거 이거 정말 어떻게 먹어야 할지 감도 안 나 진짜 잘 잘라먹는 거 같아 이거 이거 잘 찾아보도 될까? 아까 우리처럼 길을 잃진 않을까 그러게 이렇습니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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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영원없다 조심스러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거야 내 거야 하하 나 내가 빼서 먹겠냐 야 왜 비켜 또 에버랜드에 갈 것입니다 에버랜드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유행이라면서요? 저도 샀어요 상어한테 물린 머리 너무 피곤해 커피 먹고 싶어 뭐지? 쟤는 고 뭐야 공룡에 물린 이해죽 노골라 쟤가 어디 노골라 여기 지도 있을텐데 님 21세기에요 우리 어플을 활용해야죠 일단 사파리 월드 가자 사파리 월드 가자 사파리 월드 가자고? 여기 있다 풀 뜯어놓고 있다 야 진짜 풀 뜯어놓고 있다 저 길이 아니야? 길이 쟤? 쟤도 캣그라스 먹는 거 아니야? 캣그라스야? 어 아니 어그랑이 왜 이렇게 커? 아 너무 그놈의 한국 호랑이구나 이게 되게 미나에 나오는 애들이랑 똑같이니까 우와 개 커 귀여워 발 봐 너무 귀여워 쟤 귀엽다고? 쟤 발이 얼마나 커 어 어 어 꼬리봐 꼬리봐 너무 귀여워 너무 큰 유자같아 큰거리 아 소라비들은 높은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렇게 고위에 올라가서 오시거나 저녁 자는 거 자주 볼 수 있어요 여기 뭐 있어 있어 역시 고향과 속본이라 그런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와 와 히익스프레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무섭구요 너무 무섭구요 ㅋㅋ 너무 무섭구요 너무 무섭구요 예 무섭습니다 너무 귀엽다 잘가 다가 다리 히익스프레스 밥은 몇시에 먹을까? 히익스프레스 타고 내려왔는데 와 진짜 너무 무서워서 눈 감고 탔더니 생각보다 덜 봤네요. 웃기지 않아. 소리들었잖아 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눈을 감고 탔더니 앞이 안 보이니까 언제 끝나는지 몰라. 얘도 튤립이야? 튤립은 이렇게 보이는 애들 아니야? 아 아니야. 이게 피나봐. 아 좋다. 갑자기 허레이즈 하고 싶어요.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텔립스톱도 있고 펜다월드가 안에 있어요. 아 귀여워. 온다 온다 온다. 귀여워. 나 펜다 실제로 처음 봐. 나 처음 보는 것 같아. 근데 되게 화면이랑 똑같이겠다. 되게 인형 같아. 이건 뭐야 레드빈? 그런가 봐. 밥 먹고 롤링 엑스트레인 타러 왔어요. 아까 아침에는 오픈을 안 했었는데 지금 오픈해가지고 한 40분 기다리면 된대요. 지금 아까 롤링 엑스트레인 타고 허리케인 타고 바이킹 타고 바이킹 타는데 바이킹 너무 무서워요. 저는 바이킹 못했어요. 제가 저번에 이거 뭐지? 다이소에서 캣그라스를 사서 심었잖아요. 근데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진짜 이만큼 자랐어요. 진짜 많이 자랐죠. 사실 이게 한 5, 6, 6, 3, 4일 됐을 때에는 뭔가 싹이 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되게 조용해가지고 아 망했나보다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썩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싹이 몇 개가 트더니 지금 한 이틀이진 않나? 근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자라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침에 보고 저녁에 들어와서 보면 또 더 자라있고 되게 신기해요. 근데 이거를 중요한 거는 유자가 이걸 먹어야 되잖아요. 관심이 없어. 찔렸어? 유자야 먹는 거야 먹는 거. 먹을 건가? 유자야 먹으면 돼. 아니 거기는 아니야 유자야. 그건 플라스틱이야. 응 그거 먹어봐. 냄새 그만 맡고 먹어봐. 이렇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바깥은 열심히 보면서 지껏 키워놨더니 유자가 관심이 없어서 어떡해. 다른 사람들은 고양이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아까워서 마음 아프다는데 쟤는 관심이 없네. 관심이 하나도 없네. 예술의 전당에 전시를 보러 가는 길. 이렇게 바깥을 보러 가는 길. 샌드위치. 맛있겠다. 태랑 완전 많이 들어가 있네? 내 말이. 데워서 온 거야? 안 데워왔어. 데웠는데? 안 데워왔는데. 여기 따뜻해. 이거 봐. 밤만 데워졌나봐. 봐봐. 안 됐다. 별명을. 밥 먹으러 왔습니다. 왜 웃죠? 나 그만큼 말했지? 그러면? 나 그만큼 말했어.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 나 이렇게 할 때 진짜 귀여워. 나 고슴도치가 이렇게 귀여웠는지 몰랐어. 너가 이거 먹을래? 아니. 그거나 이거나. 너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 치즈는 심한 거. 치즈는 치즈. 그것도 치즈잖아. 내가 또 하는 말인데? 일단 지금 가지밖에 안 먹었거든? 그냥 같이 먹자. 이거 맛있을 거야. 맛있어 보여. 이게 오히려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일 거야. 맛있네. 맛있어? 안녕. 오늘 나가서 할 일하고 있다가 밤에 9시에 엔드게임을 예매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러 가야 돼요. 아 어떡해. 진짜 못 볼 것 같아. 일단 노트북 챙겨가야 되고. 이따가 5시부터. 한 9시? 영화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남아서. 영화를. 마지막으로 인피니투어를 다시 보고. 가는 게 나을라나? 잘 모르겠어요. 아 어떡해. 진짜 어떡해. 제가 진짜 1년을. 기다렸는데. 진짜 1년이 지날 줄 몰랐어.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진짜 1년이 지날. 아 어떡하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제일 재밌고. 삼겹 비빔국수를 시켰습니다. 되게 매콤한 비빔국수예요. 몰라야지. 야 씨. 자식집. 야 이거 뭐야 진짜. 아니 뭐 이렇게 많아졌냐 야. 지금 당신은 뭘 하고 있죠? 어벤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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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벤져스.